신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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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기억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들겠어 절대로 그날 일 기억 못할거야 하 하 하 누나 신희 누나 모신이 나야 안녕히 니가 그랬다며 방금 준영이가 다 말했어 니가 그랬다고 니가 준영이 다치게 한거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죽인거라고 하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아니야 왜그래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해 네 이제 왔어요 준영이 소식 들었어? 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 아 안녕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